정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은 바꿔드릴 수 있어요. 말하는 방식, 싸우는 거. 한순간에 자꾸 딱 잘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바꿔주면 상대가 바뀌어. 오래 만나지 못하고 좀 짧은 만남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은 살이나 운세가 안 좋은... 있어요. 자기 살 때문에 다 다양해요. 자기 팔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의 관문이 높아서 아니면 조성바람이 높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살이 있어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쳐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깊은 관계 갔을 때 틀어지는 거. 여자로 치면 남자가 나한테 바뀌는 거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살 풀어주면 완화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점을 보면 세 번째가 진짜 남편인 경우도 있고 두 번인가 세 네 번 바뀌어도 내 남 내 남편 자리가. 예를 들어 내 사람 자리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결혼 못할 팔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건 연애를 해도 내 사람이 자주 바뀌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사실 사람 자주 바뀌는 거. 첫 번째 잘 질리는 사람. 나든 상대방이든. 두 번째. 유형이 있죠. 어. 나는 박목형이야. 뭔지 아세요? 나는. 나는 박목형이야. 그리고 상대는. 둘 중에 하나는. 집착형. 집착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안전 불안전 애착형이라고도 해요. 연락도 자주 해줘야 되고. 표현도 되게 자주 해야 되고. 만났을 때도 잘 해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힘들어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딱 선을 그어. 근데. 처음엔 막 달려들죠. 어떤 남자든지 달려들거든요. 근데 좀 느그지 지켜봐야 되는데. 외롭다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홀가닥 넘어가. 그러다 보니. 이도저도 아니게 다 퍼주는 거야. 그리고. 이 남자 맘대로. 이 사람 맘대로 되는 거야. 어때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해가닥 써먹고 치우는 거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휘둘려서 빨리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주 끝나. 다 다른 사람이죠? 결국엔 내 문제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신적인 건 제가 해드려요. 신도로 가까이 들어왔을 땐 인간적인 것도 바꿔줘야 돼. 내가 대하는 방법. 내 마음 상태. 말하는 방법.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끝나.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결국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자주 못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네요. 내 문제인 거예요. 다 달라. 근데 결론은 따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결국 내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네.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럼 연애를 오래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 문제가 있을 경우가 높다. 많아요. 물론 상대 문제도 있을 수. 문제 있는 사람 만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 문제이신 경우가. 99.9%예요. 근데 그거를 바꾸신다면. 충분히 나한테 맞는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고. 인간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제 일을 좀 들어가 주셔야 되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정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부분은 바꿔드릴 수 있어요. 말하는 방식. 싸우는 거. 기분 나쁜 게 왜 연애하다가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자꾸 딱 잘리시는 분도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만 바꿔주면. 상대가 바뀌어요.